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네요 이 상황 자체가 방송일 때의 느낌이 전혀 아니네요 카메라가 하다 보면 가끔 이적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정은재 선배 오잖아요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집에 가요 운동 다 끝나지도 않는데! 운동 다 끝나지도 않는데! 난 이만 가능하겠다 가죽 빠지라고 그러는 거야 가죽 빠지고 그러는구나 안녕하세요 뭐야? 달리가지고 사실 재석 선배님보다 먼저 오신 분 처음이어서 그럴까요? 이거 진짜로 형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여기를 올 필요가 없었네 슬퍼 신고 올걸 이게 카메라 있고 그러면 부병하러 오시고 그러는데 뭐 촬영인지 모르겠는데 안나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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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포문에 가서 그냥 지나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서운한데 오늘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약간 꿈인 것 같아 지금 약간 꿈인 것 같아 꿈인 것 같아 지금 제가 다른 현실감이 없어 여기 내가 왜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두 자리를 깔고 내가 여기 왜 목마랐을 보면 꿈인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믿기지가 않아 저거 왜 아무도 안 돌리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수트를 입으시고 저렇게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건 처음 안녕하세요 예예예 형 유튜브 찍는데 무슨 야 무슨 시상식으로 왔어 시상식 아니 여기 무슨 뉴질랜드도 아니고 양털을 왜 많이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프리하게 와야지 몰랐어요 아니 가죽바지 이게 몰랐어요 아니 가죽 이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아니 아니 와주면 고만도 너무 재수없게 왔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뒷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건데 한 30분 먼저 오셨거든요 아 진짜? 저물쯤 왔어요 그냥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야 이걸 뭐라고 듣고 왔길래 이렇게 했고 와 이거 샵까지 왜 갔다 와 이거 샵까지 왜 갔다 와 이거를 내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낙여 지금 20도 지금 20도 올라왔는데 야 앉아라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 너무 일찍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 계산을 잘못해 왜 계속 왔어 아니 나 여기 왔는데 석진이 형 온다고 이진이 자 우리 작가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형 오셨어요 넌 너 안 왔는지 알았는데 올라가서 어색하게 혼자 앉아 초반에만 기다려놓고 그냥 박자 할 거라고 야 근데 왜 그냥 앉아야 되고 이렇게 앉아 인어공주야 뭐 아니 가족 빠져를 왜 이 거야 이게 아니 옷부터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광세야 잠깐만 마이크를 야 이거 막 속이 뭐 뭐 뜨끈뜨끈한데 지금 아 더워요 아 근데 날이 진짜 좋네 뭐 11월 말에 어떻게 날씨가 이러지 야 뭐 옷을 야 아 지금 그냥 올록볼록한 거 입어봐 아니 올록볼록 야 이거 뭐냐 양이야? 양? 양이야?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 가죽을 입고 왔어 야이씨 형 오시기 전에 작가님들도 하셨어요 아 뭐 이거 또 주는 거야? 야 광세야 오랜만이다 뭐야 하니 뭐요? 뭐야 하니 뭐요? 형이 이렇게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지마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왜 하지마 뭘 뭐 우리가 이런 거 할 사이야 형이 형이 손을 올려 형이 이렇게 했잖아 뭐 아니 그냥 이렇게 반가웠어 아니 근데 올렸는데 왜 얘가 하려고 하니까 손을 왜 올린 건데 뭐 빨때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랑 이런 사이가 아니야 너랑 그냥 뭐 늘 친한 사이인데 뭘 이걸 해 아니 이게 이게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야 근데 이 고문에 왜 이러고 왔어 야 내가 뭐 배우랑 다르네 야 너 잘못하면 여기 야 배우랑 달라 야 역시 배우는 하지마요 뭔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양털 같은 거 아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너 조심해라 여기 잘못하면 너 양털 깎겠다 지금 양털 깎다 양인 줄 알고 양털 이거 한 번 나와 보니까 밖에서 엄청 털더라고 그래서 추울 줄 알고 신발이 젖은 거 왜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돗자리잖아 이거 돗자리지만 야 요즘 엠지들은 돗자리 위에 다 신발을 신고 올라와 아니 말이 되냐고 신발 벗기 귀찮아서 너 한강 공원 안 가봤어 형이 엠지가 아닌 무슨 소리야 난 엠지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야 형 지금 느낌이 LA에 한 30년 넘게 사는 아저씨 같아 아니야 그냥 올라와 이거 지퍼를 왜 달았어 신발에 야 달려 있는 거지 잡아 좀 이걸 못 써가지고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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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형 강서야 일로와 강서가 그래 네가 초대 손님이야 그래 네가 와 아 진짜 커피야? 빨란네 PPL 아니에요? PPL? PPL 아직 안 들어왔구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고 PPL? 아니야 아니야 PPL 아니야 야 이거는 먹지마 그거 왜 형 얘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지 말래 아 이거 갈게 그래 얘 콜라 좋아해 콜라 좋아해 이거 다 그래서 이게 근데 코코 제로 먹는데 네 이거는 펩시 제로야 아 그러니까 지 편한 세상은 그래서 이제 PPL 위주로 돈을 돌려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짜 그 소문이 뭐 파다하더라구요 뭐 파다해 PPL만 있을 때만 형 안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조금 더 열심히 하긴 하지 아 그치 아 그거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분들은 금액을 내시고 우리는 홍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그거 대박이야 배신이야 맞아 맞아 넌 유튜브 안 해봐서 잘 모를거야 아마 형 맞다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얼마 전에 격리할 때 형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어 광수야 오랜만에 전화 오셨고 그래 에 형 어 형 저 코로나 걸렸어요 아 그래? 몸들이 잘해라 이렇게 끝났는데 아 진짜 야 이거 못쓰겠다 이걸 들었어 야 이거 못쓰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야 이거 못쓰겠다 맞죠 형 맞아 맞아 콘텐츠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전화했는데 전화했는데 얘가 코로나 걸려있으니까 너 때문에 못쓴 거야 너를 생각해서 광수가 또 내 채널을 생각한 게 아니라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 옷 아니지 협찬이지 네 옷 아니지 야 이거 보자 광수야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받았길래 이렇게 입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쳐다봤는데 뭐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와봤거든 나볼 데다 가면 돼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 이게 다야 석진이 형 우리 또 진짜 이게 첫 회 나와줘가지고 이야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거 또 인사를 드려야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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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광수야 진짜 고맙다 또 광수가 또 이렇게 이게 또 나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얘가 또 어디 막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 얘가 또 이것도 많이 받아 너 그러니까 한 한 30은 줘야 움직이지 내가 30은 줘야 움직이지 광수는 15에 맞췄어 15에 15에? 한참 한참 실경이 하다가 15에 맞췄습니다 광수는 15에 맞췄어 난 지금 어? 기회에 뭐지 그거? 버즈 받고 지금 몇 번 출연했지 모르겠다 그래 이게 두 번째야 석삼이 형 야 버즈 받고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출연료가 마카롱이었어 이번에 그래도 구독자 10만도 넘었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우정템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 PPL도 아니고 아니 PPL이에요? 이게 블러 처리해요 아니 잠깐만 왜 블러를 해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하지마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는 거야 아니 그 우리 그렇게 속저분 채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여기 채널으로 야 그냥 홀로라 그래 홀로 홀로 야 이거 홀로 그게 더 이상이 아니 아니야 열어봐도 돼요? 어 이거 선물을 그 자리에서 뜯는 거래 야 이거 아 목도리네 와 와 와 이거 야 오 좋다 오 되게 좋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때문에 다들 하하하하 아니 그냥 좋다 오 이거 근데 누가 고른 거야 궁금해서 아니 이거 목도리를 안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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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되게 디자인이 형 체크랑 잘 어울려요 야 여기 체크 체크하면 너무 과하잖아 어 이거 화면 조정하면 되겠다 야 야 나도 목도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목도리 해봐야지 오 좋다 야 뭘 이렇게 했는데 좋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오 강순 야 좋다 야 이걸 벗고 할까? 어우 되게 덥다 어 어 형 여기 좀 여기 좀 가려야겠는데 와 형 어떻게 이걸 뚫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기모 소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야 조용히 해 형이 좀 왜 그래요? 형이 좀 그래 내가 좀 그런데 그래 형이 좀 아니 날도 더운데 왜 비밀로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밝히게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그걸 또 구가 뭐야 오른쪽 오른쪽 체스트가 아니 아 나 더워도 계속 입고 있어야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몸도 좋으신 분도 아닌데 야 안에 입으려고 어 이거 너 어울린다 야 어 이것도 폴로꺼 아니야 뭐가 뭐요? 이 종이가요? 목톱이가? 아니 종이가 뭐 이거 목톱이야 야 이거 먹고 얘를 야 얘를 이걸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그 혹시 남는 거 뭐 이렇게 채널해서 수익 좀 발생하면 그냥 고기 사 먹어요 아 진짜 고생하잖아 아직 지금 왜냐면 수익이 지금 실현이 안 됐어 근데 아 실현 안 되지 왜 이렇게 써 마카롱도 그렇고 그 어? 아이 야 왜? 안테나 돈 있잖아 뭐 그런 거까지 걱정하냐 아니 형 회사나 생각해 형 유주얼 서스펙트나 생각해 유주얼... 우주록스야 유주얼 서스펙트가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전문 토크꾼들은 어 사실 장소를 안 가려요 사실 그 어디에서 이렇게 저기 근데 어? 이거 펴놓고 토크하는 데가 어딨어 야 진짜 이거 저도 아까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을 거면 뭐 형네시방 놀이터에서 찍어서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목마르터까지 덥잖아 되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되게 시원해 날 그게 아니라 너 덥지 않니? 전 괜찮은데요 아 왜 이렇게 덥 아 너 이게 안에 기모 이것도 기모 그럼 입어 벗어요 아 벗을 수가 없어 상황이 이거 그냥 목도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모를 좋아해 그게 아니라 요즘 사면 기모밖에 없어 야 강선 뭐 하다 왔냐 저는 집에 있다 가요 뭐 있다 왔냐 네 너 아마 되게 반가웠을걸? 나오라 그랬을 때 그치? 전 반가웠죠 아니 광수가 지금 뭐 드라마나 영화가 없어가지고 배우들은 일할 땐 바짝 하고 또 놀 때는 되게 또 집에 찌그러져 있고 그러더라고 그럼 아니 광수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15만 원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찾고 아니 그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야 지금 내 프레이버시를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런 건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못 찾고 그 다행이다 내가 얘보다 얘보다 어 많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뭐 숨길 건 아니잖아 우리가 현찰로 받으면 아 기분 나쁘게 쓰는데 그래 이게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지 버즈 어 버즈 이런 걸로 봤으니까 아 혼자 뭐 형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요즘 그래 너도 나이 먹어 봐 그럴 수 있지 나도 형 많이 먹었어요 나 또 에어팟 쓰니까 버즈랑 같이 쓰지만 근데 형 왜 내가 버즈로 선물했는데 에어팟을 써 형 갤럭시 쓰시잖아요 그래 너는 뭐더라 너 갤럭시 쓰냐 저 아이폰이요 아 잘 작동할 줄도 몰라 잘 몰라 전화 받고 문자하고 그거 다지 왜 왜 기능 좋은 거 쓰는 거야 기본 써 아이폰 기능 좋은 거 기본이 카메라 3개짜리야 2개짜리야 3개인데 3개가 그게 프리미엄이야 3개가 카메라 2개짜리 써도 돼 너는 아 형 저게 광수 불러놓고 또 형 좀 충고 좀 그만해요 아 충고가 아니라 답답하잖아 오버스펙이야 얘가 쓰기에는 오버스펙 유 노 오버스펙? 오 뭐 단체로 벌판에 앉아있다는 걸 이렇게 단체로 뭐 이렇게 피크닉 오셨네 아니 근데 학생들도 우리를 잘 모르시네 이거 뭐 야 이거 서름어 야 이게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석진이 형 못 알아봤어요 석진이 형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서래마을 서래마을 아 아 되게 프리하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해하다 아 형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이 카메라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아 지금 촬영이 즐거운 시간 보네요 네 행복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일만 해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사진 왜 못 찍게 이게 아니라 촬영 중이잖아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것도 왜 못 하게 이것도 교육이야 아니 학생이 하고 싶은 게 사진 찍는 건데 이것도 교육이야 왜냐하면 이것도 아 저쪽에 뭔가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땐 그 지역에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교육이야 아 이건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아 석진이 형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거 오랜만에 보네 안 행복해야 돼 나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석진이 형 몰라 지금 친구들이 모르는 게 아니지 이 얼굴이 워낙 강렬하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지 우리가 또 훗남들한테는 시선이 잘 안 와요 누구야? 훗남들한테는 망가진 애들한테 시선이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야 광수야 네가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또 학생들이 바로바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밖에 닿으면서 연예인 티내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너 불안해서 그런 거지? 연예인인 거 못 알아볼까 봐 도시락이야 이건? 피크닉 세트예요 디저트 아 진짜 음식까지? 피크닉이니까 저번에 함바 좋아한다고 하셔요? 형 시루떡 아니야 얘 얘기예요 형 시루떡 좋아하잖아 시루떡을 준비했어? 나 안 먹어 먹밥해서 나 마카롱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쉬 당시에 이런 거 좋아해 휘 당시에 야 근데 이거 한편으로는 광수야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지금까지 안증은 오래됐지만 피크닉 와본 적 없잖아 나도 태어나서 피크닉이란 걸 기억해 나는 여기 공원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걸 해본 적이 없어 와 석균이 형! 와 석균이 형! 야 이거 흑임자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야 흑임자 기가 막힌데 아유 시루떡 좋다 이거 석균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 안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형이 형 환갑잔치 아니야? 약과 먹자 약과 형 환갑잔치 아니야? 야 약과가 럭셔리네 야 이거 이거 시루떡 맛있다 맛있겠다 시루떡 형 흑임자 이거 이거 먹고 잘못 웃으면 환장한다 이거 이빨에 낚여가지고 형 저기 저 쓰레기 좀 주워 그걸 그렇게 힘들게 무서워 야 이거 약과 고급이네 아 이거 봐 형 마카롱보다 이거 뭐 엄청나게 먹네 나 역시 한국인이었어 하하하하하하 좋다 와 석균이 형 음식에 눈 들어간 거 오랜만이네 아 진짜로 야 약과 맛있네 광수야 네? 너는 이거 일업거나 그러면 뭐하니? 진짜 공부했어? 뭐 없어 집에 있어요 그냥 운동 가고 집에만 있어? 네 운동 뭐 한 10시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광수는 오후 한 오후쯤에 오지 운동 광수도 그전에 올 수 있는데 공휴가 그 시간에 오거든 3시쯤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그거 피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걸 왜 피해요 제가 아직도 공휴 쫓아다니고 탑사 쫓아다니는구나 아니 아니 형 지철이는 형 나하고 또 되게 친하거든 지철이가 뭐야? 이 형은 진짜 공휴 형 공휴 형 공휴 형 아 그 친구 이름이 지철이야? 이 형 운동하다가 공휴 형 근처 오면 괜히 운동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피해주는 거 있죠 하하하하 야 야 공휴하고 친해 이 형 운동하러 왔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정훈 대선이 오잖아요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집에 가요 하하하하하하 운동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동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진짜 어휴 난 이만 강하겠다 운동이 다 끝나서 간 거지 그럴 거면 왜 거기 다니냐? 아 이거 진짜 스타들 많은 데 다녀 이거 진짜 웃기네 진짜 이거 난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하는 거야 홈트를 하는 거야 왜? 어? 시선 불편하고 그러니깐 누구도 오면 인사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는 뭐 그렇게 안 봐 누가 안 봐 인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집에서 와이프랑 있으면 와이프랑 인사 안 하잖아 형수님하고 인사 안 해? 인사 안 하지 집에 있는데 계속 인사해 너? 어? 어 수정이가 거실에 있었네 야 수정이가 지금 컴퓨터 방에 있었구나 아니 아니 수정아 너 화장실이니? 나갈 때 그래도 잘 갔다 나가지 하지 뭐 그래 그럼 인사하잖아 그 정도는 하지 갔다 올게 그럼 운동할 때도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네 형 이거 이 상황 자체가 방송일 때의 느낌이 전혀 아니네 아니 아니지 하다 보면 가끔 잊어 내가 이제 방송으로는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냥 평상시에 있는 그 거네 내가 저번에도 했지만 방송으로 이거 한번 이거 이거 저게 보시는 분들이야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시청률 나오겠니? 안 나오지 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시청률 따지면 지금 현재까지 2% 나온 거야 어디가? 100만 넘었으니까 에이 그거랑 또 다르지 2% 나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200만 되면 4% 나오는 거고 2%인데 그것도 찾아 들어와서 쭉 본 사람이 2%인 거야 이거는 근데 몇 번씩 보신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시중을 따지면 안 돼 200만 되면 4% 나오는 거고 와 이거 진짜 약간 현재 상황 야 5천만 명 아니야 2%는 100만 명 아니야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꾸민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진짜 런닝맨 뭐 석진이 형 그 전부터 알았고 광수는 이제 런닝맨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광수는 진짜 제가 예전에 저 놀러와의 광수가 처음으로 게스트 나왔을 때 줄리엔강 형이랑 아 줄리엔강이랑 그때 딱 보고 아 이 친구는 진짜 예능하면 맞아요 어 잘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런닝맨에서 만났지 야 넌 진짜 얘가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의 MC가 된 이유가 있어 나도 얘 스타 골든벨에서 봤거든 나는 쟤 딴 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제대로 보는 거야 아 내가 어디 있더라 내가 여기 찍어놓은 거 봐 봐봐 광수에서 스타 골든벨에 이렇게 나왔는데 캡처 이런 거야 아 맞아 이거 벨라이 벨라이 끝에 이러고 앉아 수영 길렀을 때 그치 이거 기억나지 내가 원샷 딱 잡힌 거 내가 캡처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형 진짜 좋아했어요 왜? 형이 나는 기회 많이 줬다고 아 챙겨줬다고 광수 형 근데 별로 안 웃겼어 그때?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농담이고 얘가 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임팩트가 있지 아 얘가 잘하지 그래서 그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 형이 저한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했다고 놀러와 나왔을 때 맞아요 너무 재밌었다 광수야 이렇게 아 그래서 런닝맨 이제 쫙 만들어질 때 아마 추천을 했나 보지 캐스팅은 담당 PD가 하겠지만 그때 효진이가 얘기할 때 그 얘기는 했지 뭐 형 괜찮은 누구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광수라고 광수를 얘기했더니 아 그 친구 예 형 뭐 하여튼 알겠어요 했는데 그래 광수를 만나봤더니 아 괜찮겠는데요 하더라고 홍대 아롱인가 뭐 그거 하고 있었잖아 아롱이 홍대 아롱이 홍대 아롱이 홍대 아롱이 그런데 형 홍대 아롱이는 누구야? 홍대 아롱이 홍대 아롱이 얘기하는 거야 홍대 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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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얘가 종국이 채널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야 그 어? 동네가서 그냥 돗잘 깔고 하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뭘 어? 근데 종국이가 그랬잖아 형 그거 봐봐 그 가면은 형 가시는 분들이 다 자꾸 막 해가지고 형 방송이 되겠어요? 녹화가? 전혀 상관이 없네 되지 않니? 전혀 상관이 없네 그렇게 우리한테 신경 안 쓰셔 아니 형전에 그분들이 처음 인사한 거네 그럼 그 학생들이 처음 인사한 거지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할 줄은 상상을 못해 그래 그렇다고 요즘 그래 자유롭다니까 진짜 자유롭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서 석재형하고 얘기했어 지금 무인도 가서 한번 토크 한번 하자고 안 돼 무인도를 자꾸 왜 가자 그래 무인도를 아니 근데 형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새로운 도전이 그런 게 아니냐? 우리가 토크를 왜 맨날 실내에서 하고 그러겠어 야 이거 최대한 해야 뭐 1시간 2, 30분 뜨는 거를 여기 뚜껑 그거야 괜찮아 다 맞아 1시간 뭐 2, 30분 뜰 거를 가는데 5시간 가는데? 아니 근데 안 해본 걸 해야지 안 해본 걸 해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니까 딱 가서 무인도서 딱 토크하고 오는 거지 거기까지 5시간을 어떻게 가냐? 근데 이게 왜 싸울 거야? 그래서 저기 인성이는 어떻게 지내? 왜요? 오빠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인성이 잘 지내줘 뭐 야 인성이의 삶은 어떠니? 야 인성이를 내가 또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예능에 대한 걔가 좀 진심이 있거든 열려있더라고 맞아요 옛날에 태연이가 불러가지고 1박 2일에도 나가고 그래 야 인성이는 갑자기 불러도 옷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오던데 너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죽 바지에다가 이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죽 바지는 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했어요 너 약간 남친놈을 노리고 온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뭔가 좀 럭셔리한 데서 아니 나 이렇게 젖절리 깔고 이렇게 목마르뜨 공원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런 데 갈 줄 알았어요 우리 저번에 형 스테이크 사주신데 그런 데 아 그래 우리가 얘기했지만 꾸중쓰라고 우리 꾸중쓰, 춘고쓰라고 석진이 형이랑 광수하고 새우하고 창의하고 창의하고 저희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한번 스테이크 썰고 파스타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할 줄 알고 이렇게 온 거구나 야 너 근데 내 차 있잖아 차 아 근데 형 전기차 그거 진짜 너 내 말 듣고 산 건 아니지 형이 사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사라고 그런 건 맞아 근데 내 말을 신뢰하고 산 거야? 저는 그런 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형이 뭐 시승해봤는데 너무 좋다고 나도 사려고 이제 시승을 딱 한 거야 아 근데 내 기대에 못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아 저거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 형 진짜요? 얘기 생각 안 들어 야 에피소드 아니야 얘기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야 말이 너무 재밌는데 근데 태양이 날이 좋아서 그런 거지? 너무 형 야 그런 거지 이게 왜냐면 오늘 날이 너무 좋잖아 난 등에 핫팩을 한 열 개 붙인 것 같다 진짜 이거는 진짠데 형 우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이면 진짜 아 Mystram 우와 근데 weaker 형이가 근데 토크하기 좋은 한 зан은 아니다 그편 찍어서 소리 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서운함도 하다가 되게 주변에 좀 tend .. 己 이야기 맞는 것 같다 이게 저 어 이게 돗자리를 깔아 놓고 하니까 토크가 저쪽 소리처럼 웃기고 그날 너랑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기둥 몇 개 있었거든? 그게 되게 안정감이 너무 헝한 데 있으니까 그러면 자리를 저쪽으로 좀 옮겨보자 저분들한테도 죄송하고 하니까 광수야 짐 좀 싸라 그래 그러자 아니 이거 촬영인 게 믿기지가 않네 야 이거 진짜 그냥 뭔 촬영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돗자리를 들어봐 여기 밟고 기대려고 했는데 광수야 저게 날라가네 줘봐 줘봐 형 왜 하나도 안 들어 아니 형 형 왜 저러 신발 신었잖아 신발 신었잖아 들었습니다 두 개 아 여기도 좋다 여기 좋아 야 여기 세 명은 못 앉게 돼 있네 여기가 좀 작살나겠는데 이게 왜냐면 야 우리 야 여기 앉으라고? 토크 유목민 광수야 여기 토크노마드 토크를 위해서라면 네 이 정도쯤이야 니가 앉어 거기 아니 셋이 못 앉네 괜찮니? 아니 뭐 가죽바지라 그러는데 가죽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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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 이거 소품 형 이 안에 다 들어왔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닫어 이거 비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아껴 먹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정말 저기다 놓자 저거다 놔 네 놓고 편안하게 저기 저쪽으로 빛이 좀 있어야지 또 웃겨 토크 노마드 아 요렇게 괜찮아? 괜찮지 편하다 형이 제일 편하지 이게 너무 편하다 되게 좋아하는 넓은 자리야 난 이런 분위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사실 편하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떠드는 거지 그냥 와서 우리 공원 가서 좀 떠들래 이러진 않잖아 아 근데 또 막상 가면 또 얘기는 많이 하지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얘기는 안 하지 사실은 나랑 석진이 형은 이제 토크를 진짜 많이 하지만 광수는 또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은 친구는 아니야 말이 많은 친구 아니라 얘도 이제 진짜 페이 받고 이렇게 좀 뭐 입금이 돼야지 말을 하는 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페이를 받아야 내가 돈을 줘서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 집은 줘야 되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저 광수 그랬는데 내가 15, 15에 얘는 확실하게 너 광수야 너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몇 백만이 되건 말건 한참 얘기했어요 그래 야 광수야 네 친구 간다 저기 저런 개만 보면 너 생각이 나냐 저렇게 아유 의상이 오늘 광수가 아유 이쁘다 강아지야 너무 귀엽다 너 근데 강아지 키우나? 너 안 키우지? 너 키우냐? 아 강아지 키워? 언제부터 키웠어? 형 지난번에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형 유튜브에서도 한참 얘기했잖아 아 그러냐? 허스키 같은 그런 시베리안? 시베리안 어스키? 네 근데 좀 작아요 큰 거 아 좀 작은 귀엽겠다 귀엽겠다 너거 어디서 났냐? 귀엽겠다 너거 어디서 났냐? 주웠어 우리 거 아니에요? 주웠어 우리 거 아니에요? 주웠어 어디서 주워서 먹냐 주워 먹었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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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바는 안 가져왔죠? 대상 대상 아니에요 아 이거 자유시간 없었구나 너 주워서 먹는 거 이거구나 토크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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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유시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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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유시간 아 강아지 키워? 언제부터 키웠어? 형 지난번에 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아 좀 작은 귀엽겠다 너거 어디서 났냐? 진짜 주워 먹으니까 나 또 주워 먹어 진짜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래 뭐야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 주신 포장지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떠니? 야 뭐 어때? 연예인도 주워 먹을 수 있지? 너 그만 좀 주워 먹어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잘 안 주워 먹어 너 돈 벌잖아 이제 나 바람 불어서 우리 이렇게 날아가고는 거야 너도 사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왜 주워 먹어 어때? 와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워 먹는 거야 지금 그래 그래 야 근데 뭐 좋지 뭐 연예인도 이렇게 다 내가 아까 줍는 거 봤거든 나도 주워 먹어 야 먹을 줄 몰랐다 야 상처가 많이 나 있네 주워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비닐 겉에 다 쌓여 있는 거라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 살짝 위에 뭐 밟은 거 같은데 포장지가 있으니까 괜찮지 뭐 그러네 자유시간이 원래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가 않거든 어 많이 찌그러졌대 와 이거 밟았나 본데 괜찮아 괜찮아 야 주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지 당당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뭐가 당당하지 않아 야 당당하게 먹어 나 주워 먹었다 SNS에 올려 어 커피 있다 아 커피 주스 너 매실차 먹을래 커피 먹을래 안 먹어도 되지? 내가 먹을게 너 따뜻한 거 먹어 그냥 아니 형 왜 질문을 하고 내가 질문을 왜 듣지를 않아 답을 아니 이거 먹고 있어서 내가 이거 먹을게 커피 먹을래? 커피 먹을래? 자 따라줄게 아냐 아냐 좀만 줘 아니 커피 먹어 자 내가 매실차 먹으면 돼 아니 내가 매실차 먹을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만해 아니 괜찮아 니가 줘 그래 됐어 됐어 여기 좀 떨어 줄게 잠시만요 하나 먹긴 많아서 나한테 준거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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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많아서 나한테 준거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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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냐? 매실차 또 먹으면 되지 어우 야 근데 PPL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많이 돌았어 와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주만에 감사한 일이야 여기 지금 또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하고 있어 아 진짜? 아 하신다면서요 캐스팅 들어가가지고 응 어 술 마시는 거 뭐 너 어떻게 열어줘 아까 형 저 한 30분 전화 때문에 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찍 온거야 야 왜 남의 유튜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온거야 왜 이렇게 일찍 온거야 왜 그런거야 형 원래 일찍 온거야 아유 또 부지런해 보이려고 아유 또 형 내가 무슨 이미지 때문에 아유 성실해 보이려고 아유 성실해 보이려고 아니 그냥 온거야 샵에도 갔다 왔니? 샵에도 갔다 왔니? 샵에 갔다가 샵을 왜 갔다 와 여기 유튜브 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많이 안 갔어 봐라 형 봐라 이렇게 후리하게 오잖아 메이크업도 받았네 메이크업도 받았네 야 광수야 여기는 메이크업하고 오면 안 돼 그냥 하는거야 너 유튜브를 잘 모르는구나 뭐 잘못한거야 형 봐 형도 그냥 왔잖아 그럼 편안하게 오지 섬블럭만 좀 발랐어 나도 베이스를 살짝 깔았어 야 너 오늘 일 없었나? 일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거야? 그럼 아 일 없었는데 이게 일이지 아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얘 저번에 얜 그냥 짜투리로 이거 하는 줄 알았어 형이 그때 시간이 된다니까 이거는 왜냐면 어쩔 수 없다 광수야 모시고자 하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럴 수 밖에 없어 맞아 맞아 그래 이거 석진이 형 그래서 맞춘거야 그래 오늘 내가 금요일밖에 안 된다고 자기 내가 알기로는 스케줄 별로 없는데 형 뭐야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어제 집에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니까 왜 스케줄이 있는지 아니 스케줄이 풀이었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떠들어 제끼는 좀 그런거지 컨셉이다 보니까 일단 떠들어 제낄 수 근데 광수가 내가 얘기했잖아 의외로 또 애가 과묵화되니까 얘가 과묵하지 형상시에는 말을 잘 안 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 너 그리고 너는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얘는 좀 슬랩스틱 위주의 그런 꽁트나 좀 그런 베이스에 좀 그 웃음을 좀 많이 유발하는 거야 토크과가 아니지 아니지 광수는 토크과는 아니야 약간 슬랩스틱 약간 슬랩스틱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굴이 내가 무슨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됩니까? 얼굴 스틱과 너도 너도 옷도 봐봐 옷으로 웃기는 거야 얼굴이 이런 시대가 아냐고 이대로 토크야 너 얼굴로 웃기고 얼굴 계속 얘기하다가 왜 얘기 안 하니 넌 얼굴로 웃기고 나는 솔직히 그래 니 얼굴 보면 너무 웃겨 넌 되게 근데 얘 실제로 보잖아 그러면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 이 안에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이 안에서 광수야 여기서는 솔직히 순위로 네가 2위야 웃긴 얼굴 네가 아니 잘생긴 걸로 2위 이 니가 꼴찌지 내가 1등지 여기선 자식 야 이빨에 꼈다 뭐가? 뭐가 꼈겠니 이빨에 손질하고 가 그래도 니 채널 이빨에 뭐가 좀 꼈어? 팥이 꼈구나 팥이, 팥이 꼈나봐 신호동이 그게 문제야 그래 그래 다 해봐 이렇게 나처럼 관리하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안 먹잖아 우리는 우리는 또 딱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자연 자연인처럼 알지 자연인처럼 어 설마 풀로 그걸 한다고? 우리는 우리는 이거 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깔달하게 안 해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깔달하게 안 해 이게 뭔데? 야야야야 이게 뭔데? 이쑤시개를 대신해서 형이 자연인처럼 독초일 수도 있어 뭔가 독축이야 독초 야 이게 날씬한 게 좋지 인마 뚱뚱한 걸로 야 왜 해봐 왜 해봐 야 나 봐봐 타줄게 이건 치실이야 타줄게 이건 치실이야 이걸로 하세요 야 이걸로 하세요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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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땅에서 이런 거 자연과 함께 해야 돼 야 이걸로 하세요 야 이거 포도 힘이 없어 형 야 좋다 이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걸로 해 이걸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거 뾰족하다 이런 돌멩이가 뾰족해 이런 지금 이거를 갖고 와 야 이거 좋다 막 이거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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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이거 왜 들고 있니 어딘지만 찍어줘 자 이걸 봐 아 진짜 아 좀 어디지만 외쳐주지 아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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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송인가 싶다 앞에 카메라만 있지 뺐어 야 들어와 그러면 그래 봐봐요 이런 자연스러우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토크 끊기를 우리는 토크 끊는 거 싫어해 이게 뭐가 꼈다고 어 잠깐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연에서 그냥 자연에서 이게 자연인이에요 이게 자연인이지 아 아 진짜 야 이게 뭔 방송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형 두 번째 나오는데 헷갈려 죽겠어 그거를 이 혼자 판 세상에 뭐 굳이 바쁜 일도 많은데 알아볼 것도 많은데 이게 무슨 채널인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수다 떨고 그럼 그런 거야 봐 우리 아무도 신경 안쓰고 그냥 뛰시잖아 냅다 봐봐 이거 봐봐 막 난리잖아 이런 데서 누가 토크를 하냐고 진짜 자연인이야 자연스러워 완전 자연스러워 이거 봐봐 그냥 옷도 컨셉도 없고 막 각자 입고 싶은데로 입고 와가지고 야 오늘 드레스코드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당연하지 야 형은 진짜 약간 그 뉴욕 브로콜린에 오래된 그 한인 회장님 뭘 왜 오래된 한인 회장님이야 부동산 하시고 뉴욕호 필리지 오래된 한인 회장님 같아 뉴욕호 뉴욕인데 LA 모자 쓰시고 계시는 한인 회장님 약간 LA 다져서 좋아하는 야구 좋아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야구 좋아하는 내가 현지에서 딱 약간 그런 느낌이지 미국 약간 미국 스타일이지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그러지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잠깐 눈 감아줄래 너에게 다가갈 수 있게 내 손을 잡아줄래 준비한 말 할 수 있게 그토록 기다렸던 널 만나러 가는 길 위로 흰눈이 내려온다 나의 사랑이 내려온다 난 너만 보여 날이 잘 안 내려온다 거의 없는 아이의 사랑이 미끄러에